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한국 여성들의 지능 수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혹시 36주 니은티은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20대 한국 여자는 자신이 36주 동안 몸속에 품고 있던 아기를 니은티은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정상인들은 진짜로 시호시응을 했다고 경악했고 저 한국 여자의 지능을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간호사 출신인데 임신 36주 차면 아기가 거의 다 자란 상태로 당장 그 아기가 밖에 나와도 괜찮을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조금 농담을 섞으면 화장실에서 대변 보다가 힘 잘못 주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한국 여자는 그런 상태의 아기를 낙태한 걸 브이로그 유튜브에 올리게 된 거죠. 당연히 온나라는 뒤집혔고 복지부와 경찰은 이 한국 여자와 수술해준 의사를 잡겠다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이 모든 건 니은티은을 금지시키려고 남자가 조작한 거다라는 음모론을 펼치기 시작했죠. 36주 니은티은 영상 주작인 거 정리해볼게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글에는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서 만든 하나의 카드뉴스가 담겨있고 조현병 걸린 한국 여자들은 채널명을 근거로 조작이라 주장합니다. 남성분들이 니은티은한 여자들 비하할 때 꼬물이 죽였다고 꼼죽꼼죽한다 말하는데 그 의미로 채널명을 꼼죽이라 했으니 이건 조작이다 주장하는 한국 여자들. 혹시 남성분들 꼼죽이라는 단어로 한국 여자 비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멍청한 한국 여자가 정치인 xxx를 팔로잉하고 있다고 이건 이쯤남들이 조작한 내용이라 주장하는 여성들. 이 영상을 만든 한국 여자는 스스로 성희롱에 괴롭힘 당하다가 퇴사했다 말했지만 그런 여자가 노출있는 옷을 입냐고 절대로 우리 fm리스트 한국 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여자들. 한국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위터 채널인 길티아카이브에서는 개인이 저걸 주작하기 위해 가짜 임산부와 병원을 매수했을 리 없다. 정부가 이걸 주도해서 주작했다라는 주장을 아주 신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뇌가 있으면 이런 음모론을 믿지 않을 건데 우리 여성들께서는 주작인 줄 알았는데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주작했다는 게 놀랍다. 정부가 나서서 나라를 유사국가로 만든다. 영상 속 사람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일 수 있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정치인 xxx를 팔로우하고 성희롱을 당해 회사를 퇴사했으며 니은티엘을 해낸 이대녀를 이대녀들이 욕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그냥 fm의 화신같은 여자인데 기묘하게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여자인 걸 알 수가 있죠. 한국 여자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걸 정부가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째서 한국 여자들이 보이스피싱의 80%를 담당하고 이대녀들이 그 절반을 담당하는지 아시겠죠? 저딴 정부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는 한국 여자들의 지능 수준의 현타가 올 지경인데 이번에 36주 니은티엘 영상은 실제였고 유튜버와 병원장이 시온니응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팩트가 밝혀졌는데도 우리 한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흠 못 믿겠는데 안 믿을 거야. 국가가 주작을 하냐. 개구라 친다 구라 같은데 쯧쯧. 같은 반응의 댓글을 영상을 만드는 현시점 800개 쏟아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한국 여자들이 진짜로 장난치는 걸로 믿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2,500만명의 지능은 딱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36주 니은티엘가 왜 아직도 구라 같지? 니은티엘죄 부활시키려고 정부에서 조작하는 거다 이건. 아무리 한국 여자들이 생각이 없어도 저걸 일 키우려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말이 되냐. 같은 소리를 하면서 너무 지능이 낮은 행동을 한국 여자가 했기 때문에 여전히 조작이라 믿는 어이없는 현실. 그러니까 저 한국 여자들은 영상 속 36주 니은티엘 탄 한국 여자가 너무 전응하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 행동을 믿지 못하겠다고 전응하 같은 음모론을 펼치며 팩트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현타가 오지게 와서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으로 싸그리 넘어갔습니다. 미국 S&P500 사세요 대한민국은 답이 없습니다. 저런 음모론이나 믿는 저지는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참 한심한 대한민국 근황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니은티엘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걸 여성들이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 여자들과 우리는 같은 한 표다.